안녕하세요 우왁입니다 글자가 좀 좀 이상한 글자가 적혀있네요 싱글리시 나 봅니다 그 유명한 구찌도 있고 사네도 있는데 사본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갑 잊어버리고 하나 사볼까 했는데 어제 그지같은 그 매장에서 15,000원 주고 뱀가죽 지갑을 하나 샀어요 15,000원 나름 가성비 괜찮다 생각해서 15,000원 줬어요 인터넷에 봐도 15,000원짜리 지갑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파이톤 뱀가죽 지갑인데 15,000원인데 명암지가 같이 작은거 하아 제가 여기서 뭘 해야되나 화장실 화장실을 구경해야되고 뭐 먹어야겠다 화장실부터 갔다 오겠어